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역사와 의미를 조명하도록 돕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오는 3월부터 10회에 걸쳐 루터와 얀호스 등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와 종교개혁이 가져온 미술과 음악의 변화 등을 강자로 마련해 총회 사이버교육원 인터넷을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. 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안과 선언문, 실천의 다짐을 전국 노회와 지역교회에 배부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는 종교개혁 음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또 오는 10월에는 다른 교단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도 드리기로 했습니다.